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사를 비판하며 달은 화성의 일부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우리가 쓰는 모든 돈을 고려할 때 나사는 달에 가야 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50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일부분으로 달을 가진 화성이나 국방, 과학 등 더 큰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몇 가지 불투명한 측면이 있는데 특히 달이 화성의 일부분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영국 가디언지는 달이 화성의 일부라는 주장에 천문학계가 깜짝 놀랐다며 달이 화성의 일부인지를 묻는 말에 나사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.